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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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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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죽을 위치해 주문하는 반죽이 호빵 고기가 바른다 계란 아이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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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로운 시끄럽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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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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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잘 어울려요 묵은 꽉 잘 어울려요 꽉 잘 어울려요 왠지 한 잔 많이 올려요 계란 마지막으로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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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 일단 어떻게 먹으러 갈까? 난 어떻게 먹으러 갈까? 내가 이거 먹으러 갈까? 이거 먹으러 갈까? 응, 처음 먹으러 갈까? 응, 이거 먹으러 갈까? 응, 그릇 같은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